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성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제1독서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수대로 다 불러내시고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크시고 권능이 막강하시어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나의 하느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져 버린다.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지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의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복음 11, 12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각 장의 마무리는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13장 1, 8절에서 소개되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율을 준비합니다. 오늘 복음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앞선 25, 27절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은 같은 문학적 형식을 가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주제, 하늘나라의 역설적 가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이 되는 특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잠재적 제자들, 곧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느라.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사람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율법학자들의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을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이 토오라의 멍해로 사람들을 얽매고 구속하였다면 예수님의 멍해는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 관계는 배움으로 깊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그 초대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지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